사람들아 내게 말해 마칠 얼음 속에 핀 꽃 같다고 가지고픈 마음 알지만 당신들 속만 시려워 없잖아 곡의 스타일처럼 아직 단단한데 덤벼뜨린 너무 간단한 줄 알고 뭣도 모르고 날 기적해야지 근데 요즘 들어 열이 나와 내 아울레도 점점 늙고 있어 내게 뭘 안 좋아 있어 워낙 때문에 내 맘에 빛끝 멈출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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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같이 어떻게 왜 이래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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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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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군 아무리 시즌은 아냐 너 같은 날 한테 안빠지겠니 자고 넘친 남자들은 뻔한 구애에 질린 지 오래야 밤이 내 눈에 달아도 있다 뻔히 지는 대사가 아닌 색다른 대화에 네가 신기해 보여 그냥 너무 귀신인 것겠지 너 정도 가끔 어림없지 근데 넌 풀면 등없는 게 참이야 너야 내 눈이 미끄러져가 너의 거짓으로요 나같지 않게 왜 이래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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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에서 파워프로 섹시를 맡고 있는 세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남내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지아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걸크러쉬의 갓서미 테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